레드팀 젠바치자 가네꺼 추모 있을게요 G1 타격 추고요 간다 감히 젠을 먹으려고 방어모드 갑니다 헬리 대포 시원하네 뭐 할까나 인민군 내려오나 추고요 죽겠다 싶으면 도망 죽더라도 본군에서 피 좀 채우고 거리가 으악 내 피 크로우야 미안해 인민군 내려온다 추고요 누굴 찍으러 갈까나 중앙 고고고 102킬 이제 방어모드 갑니다 전쟁 뒤로 빼면서 쏘기 깜짝이야 추고요 제가 막을게요 죽어라 죽어라 쏘기 천천히 와 쉬고요 일단 숨자 안 맞지로 궁아 얼른 차라 슬슬 가볼까나 슬슬 가볼까나 간단하네 은폐 고고 오머리스네 난 도망갈게 구름 밀려온다 아이고 아프네 아이고 아프네 가야겠다 이제 수고요 아 까다로운데 일단 간다 뱀자 뱀자 뱀 뱀 노력하네 비비 슬슬 가볼까나 슬슬 가볼까나 숨으로 가자 바로 간다 바로 간다 오이 저 숨어 있을게요 잠 좀 자야지 아이고 졸려 슬슬 움직여야 하나 이제 간다 그래 머리를 굴려보렴 답은 정해져 있지만 슬슬 가볼까나 슬슬 가볼까나 깜짝이야 난 도망갈게 아저씨나 먹어라 승리 확신 그냥 이길거 같은 느낌 일단 가제 써주고 오 어디가게 내가 갈게 오 바로 쓰자고 어딜 도망가 뭐야 직진으로 오네 와우 와 아프네 일단 가제 먹고 목이 좀 아킬거야 와 아프네 와 춤을 곳이 없네 일단 덕진 침투 몸에 잘 피하자 끝내러 가자 일단 도망가 봐야지 도망갈 줄 알았지 도망갈 줄 알았지 도망갈 줄 알았지 어떻게 잡아야 될까나 도망 좀 다니다가 일단 간다 에잇 궁아 얼른 차라 다시 간다 크고요 터서히 움직여야 하는데 잘 피하자 이제 끝내자 슉슉슉 완전 보수적 플레이 전방에서 비비 잘한다 저는 뱀만 먹어요 중앙 넘지 않아요 첫 첫 펴 갈 곳이 없다 첫 쪽으로 자 시작 이놈들 자 다시 간다 너 휘저어 주댔다 엘크리모 끈질기네 몰킬 강렬히 전사 수고요 가질 못하겠네 오 도망쳐 뽀도도도도도도 최대한 숨어서 조금만 휘저자 오 터쳐쳐 오인 첫 쪽으로 간다 고다다다 아 까비 저거 맞으면 죽겠다 이 녀석 얄미워 야 그만 던져 수고요 너 어디가 포기해라 포기해라 또 왔어 이 녀석 오 적극적인데 그만하라 오 무섭다 뭐야 신기술이야 아 까비 아 까비 어디가 너 대포 쏠 줄 안다고 뻑이냐 배속 쏴좰라 고탄다 훗 훗 오 일단 튀자 메롱 뭐야 너 자니 난 궁타면 간다 어이쿠 살아있네 니가 왜 숨어 끝내자 그냥 반가워 난 도망갈게 니가 오렴 까마귀 까칠하지 나 잡아봐라 등서야 진 너 너무 적극적이야 구름 밀려오면 싸우자 쉬자 가질 못하겠네 무싱 배아파 뽀도도도도 끝내자 이제 너 누구야 텔리야 일단 떨어져야겠다 공 언제 모으지 그만 쏴 오 움직이지 마 슝슝 어쩔 수 없다 나 잠시 숨어 있을게 미안하다 나 얄밉지 지금 나가면 내가 지지 갈게 이제 계속 힐치면 되나요 건담 힐러입니다 몸에 나중네 퓨 힐치는 재미 저를 믿으세요 아이쿠 아이쿠 정신없네 코코 많이 할게요 어딨냐 옷잼 난리네 공 마시나 봐라 굉장히 열심히 하네 의지 상실한 것 같은데 힐 108 오는구나 끝내기 궁 단담 흡 흡 흡 흡 흡 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